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김주민님 추천 감사합니다 물결표 나이 주민님 추천 감사합니다 우영님 하이요 지금 일 커요 이제 시작했어요 얍 오호 형 기름지 형 기름지 승리하네 승리하다 응 잘 적어 젠집게 승리하자 몬스터 반 피 승리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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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납 짤 네 수사하니 감사해요 수납 짤 마이크 안되는거 아니에요 지오님? 검색이 불이사님 아! 검짤 검짤 이거 하나 옷이야 AK가 오신거 같은데? 에로 에로 반 아니면 오신 야 거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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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갈게 내가 이거 에로 어딨어? 아 일단 검북 나오지 봐봐 앵글 할게 나이스 왔다 왔다 있어 검코너 있다 셔벌 고 마중샷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우산플레이 하다가 멸망 가는거 같은데 어디 못나 할게 예 흐흫 흐흫 주에 스가 왔고요 주에 도덕주이야 또 에로랑 에로 반 눈 없어 뽀뽀 내가 먹고있다 저 빨리 저 빨리 뽀뽀 나이스 땅 다닙ility 다닙ility 크래밍 네 그러면 저 스킬 쓸게요 스킬 콕 하나 힝 하나 검 조심해야 돼 검 조심해야 검 사인 보소 중중중 오른쪽 나이스 아 예제 님이 들어왔다 아니야? 뭐야 와 뭐야 크레드 슬리닝 어 2만원 더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검 끝장 볼게요 아 바점 검 하나 검보 공격도 검 접수로 갑니다 자 mx를 상대로 힝 2만원 더 케이어 두 분 중에 에켓 쓰시는 분 보고 핵인 줄 알았다니 시청자분 눈통에 삥 하나 먼저 뺄게요 난 당연히 안 피하길래 팀 방에 있는 줄 눈통 눈통에 mx 어 mx 맞았다 앞에 폭 있다 앞에 폭 있다 저 빙 아 갑옥 둘 범벅에 둘 있냐 범벅 범벅 그럼 잘 쏘세요 어 우와 잼스나 어 근데 에케도 잘 쏘시나보네요 원래 에켓님 펜폴을 많이 쐬수있는데 원래 에켓님 펜폴을 많이 쐬수있는데 오우 쌈권 눈 못뚫어? 눈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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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슬리닝 전혀 신경 안 쏘주세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펜고 들어갔다 펜고 들어갔다 펜고 어차피 지금 파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리액션을 끝나고 하는걸로 안되면 sür헣 니스 네이스 아 establish 1대1 우아 뭐야 일하면 나온다 일하면 나온다 도망가 반 반 ㅋㅋ 아 뭐야 무슨 어 어 다card 야아 한마음 하하 나 죽겠다 야 짚고 있구나 검보가라 검보기였어요 형 피 많지 않았어요 방금? 아 걔 피였어요? 검을 배우는데 사실 검은 공격이 들어가는게 좀 어렵긴 해요 시간을 좀 쏴야 돼 그 계단 아래 계단 아래 같은데요 와 아 아 문이 폐가 하였어 아 왜 숨 안 보이는데? 왜지? 얼마나 숨어 레벨 5조 20도 안 좋아 검보기였어 꼬꼬꼬꼬 괜찮을 것 같아 아 아 나 랭 뭐야 안돼 튀기지마 적배졌어 적배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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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지금 검이랑 2대2 적배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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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백업 이것이 바로 시간차다 누가 양만영 형이 아마 들어와 있었을걸요 아 지훈이 나왔네 나왔네 눈 뜯어 눈 뜯어 눈 뜯어 눈 뜯어 눈 뜯어 눈 뜯어 엠엑스가 아파임 하나 더 하나 더 와 안 뜯어 눈 하나야 눈 하나야 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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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아 이 형 뒷컷이 어떻게 해? 저거! 이모! 이모 뒷컷! 아 이거 뭐잉? 다들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 호두는 그 상 모시마야? 모시마! 모시마입니다! 난 무슨 무신삼지? ㅎㅎㅎㅎ 나도 오우 까비! 아 이거! 1피로 키를 쓰면 유아각인데 종순아! 눈통하나? 눈통 MX! 노노 1문 같다! 눈통 안에 삥아나다! 눈 빠졌나? 종순아! MX 1문! 마루! 마루! 빠졌다! 나이스! 잡았다! 여기서 라푸니나푸다잉 오우! 검 적배들이였어요! 이게 적배였어! 검 적순아인가? 검 적순아! 검 긴발! 검 긴발? 지금 이분 이분이 예진님이세요 상훈이랑 상훈이 여자친구 어? 아 뭐야! 건복! 건복 많네 와...검 왜 이리 많아? 건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 뭐야 검적있다 검졌거든 나이스 이거 뭐야 그것이 바로 뭐다? 연방 낚시 중방 낚시 할 것 같은데 심지어 앞에 한 분 한 분은 제가 잡을 수 있었는데 삥 드셔가지고 건복에 한 명이 더 있을 줄이야 건복에 한 명이 더 있을 줄이야 성공 상무할 수 있지? 상무할 수 있는 중방 중방 둘배 창균이 둘 참고로 이분은 진짜 상당한 고수님이세요 예진님 지금은 그냥 즉석으로 모인거라서 대회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긴 한데 고민중이에요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감사합니다. 아직까지 플랜은 없어요. 대회는 일단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죽 먹었죠? 제가 중첩해서 지를게요. 내려올라 한다 고고고고 아 오빵이다 오빵 올라왔다 반지 돈가 같은데 야 있어 봐라 다 같이 왜 렉팅이냐 나이스 아니 짜비 짜비 패스하기 전에 내가 말했을때 오케 강 나왔다고 개구소리 기민단 밀진 않았어요 칼부지 양형 그대로 방 그냥 가는겁니다 어 방 딱 불어넣습니다 아 철대 도장이요 아 백랑이다 와 단계 하나 올렸어 아 저 때 저 때 단계 또 올렸다 백랑이 양이다 근데 저 때 하나 종호가 나 어 어 쓸쓸 렉 생긴다 30에 30이다 어 오탄죠 오탄시라 어 없어 프랑 어 영양 용홍 자 바이밤 한번 지를게요 개구작업 기스나 조심해 기스나 조심해 기스나 내려왔다 타임시킬 방 하나 방 혼자 어 이거 위험해 나 알죠? 중발 나 어디 봐줄까? 이거 방이 오는 것도 모르겠는데 나 방이 위바조 대구 쓰나다 쓰나 기계야 쓰나 기계야 스타를 방이 보고 오겠다 여기 주위인데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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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위였어 나이스 와우 나이스 도둑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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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가 도둑잠 방 흔들어 놓고 주목 그냥 지르기 반 반이다 왼쪽 와 오른쪽 실가 수치할 순간 설마 했네 중점 아아아아아아 아아 충목 갔다 충목 갔다 상하랑 충목 뛰었어 딕을 잘 당했고 어 이거 방금에 충목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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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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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니까 다시 손에 엠포 들고 뛰어도 그렇게 차이는 안다네 도둑잠 도둑잠 오우야 도둑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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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개들 피 먹었다 이가 피 먹었네 어우 오랜만이다 그가 피치기는 사람이다 나 그냥 쏘야 이거 나 자기가 강이 뻔했는데 중작비하나? 포털 냈는데 방금 아 퀴즈 났지 아 정말 중적 패스가 나갔다 어 내 총! 와우 컴팩으로 무마 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나 개고 갈게 저희는 아주 클린합니다 다들 착하셔가지고 어 얘네 박스 잘 빠졌다 개그 조심해 개그 빠른거 조심해 다 잊었다 그냥 기적배 있어요 이중에 제가 제일 나쁠걸요 기적배 봐 저기 사자우리 주물배! 주물배 코너! 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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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중적이나 옥 방 조심해 옥 조심해야 돼요 중적발인가? 중적이다 설마 있다 턴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개그릉 간다고? 아 개그릉 간다고? 렛츠 기디 다 가져줄게 나는 옥 방 밀어야지 중적발인가? 나 울 때가 방반밀다 중적발! 중적발 순하가 있네 튀어라 피게 안아 어어 무서워 못방 순하 나 우리 반 피야 빅끌 오빵둘 아우 옥 건티있어? 아 건 끝! 야 건하 건하푸로 어디 전진했다 아 건긋? 어 뭐야? 너무 출살됐다 옥방 발랐어요 올라오진 않았어요? 어딨어요? 스나 와이셨나요? 내가 옥수수 옥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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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컨 끝 던 뒤로 나이스 이거 반말이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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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좀 세게 막힌거 같은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엠엑스 이게 엠엑스 다행이다 뭐 다행이다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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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루부터 우측 야 개구조 아씨 뭐야 이거 옥방에 될 때는 이렇게 아 B 안되셨네 오가나 오가나 지금 정신없이 던지고 있네요 한 번 지켜봐야지 한 번 지켜봐야지 아 따뜻 많다 와우 지금 태클러형이 스나들고 있어요 아 쟤보다 잘 쏘시는 분 많죠 지훈이형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기계 반 아 다 이걸 먹다니 와아 차나카 바크 중졸 중졸 어 진영술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물결표 나이트 부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오랜만에 왔다가 재미가 없네 할게 없노 내가 혼자 계속 막 내려가는데 미치기나 가야겠다 딴 데스나 육수나 없다 개구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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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더 힛데스나 힛데스나 못해 아 이분 오빠 둘 둘 둘 둘 둘 오그로 오 왔다 올라왔다 당심스데스네 오우야 주먹 찌르는 거 빅히겠다 우와 와아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까끗했다 야 저거 딥기라고 칼까짓말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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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